여성 국국 프로젝트 여성 국국의 창극으로 194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국국은 1950년대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전성기를 맞았지만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작가는 당시 아이돌 가수와 같은 대중적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명맥을 이어가기도 힘들어진 여성 국국을 통해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현존하는 배우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기록과 사진, 책 등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정동의 막은 여성이 남성을 연출해야 하는 수행의 과정과 이를 통해 겪게 되는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사라져가는 여성 국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미술평론가 이선영이 남자 역할을 하는 여성 배우라는 독특한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단지 역사에 대한 호기심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단번에 젠더의 문제를 전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듯이 관객들도 이 작품을 여성 국국에 대한 호기심으로만 감상한다면 분명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작품은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작품은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의 적극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의 적극적인 상징은